안녕하세요. 저는 울분에 가득 찬 38세 딸이자 언니이자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왜 울분에 찼냐고요? 살다 보면 세상에 울분 찰 일이 허다하고 차고 넘치지만 특히 제일 울분 찰 일이 가득한 것은 바로 가족한테 뒤통수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핏줄의 정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 소중하고 끈끈한 게 바로 가족인 건데 그런 가족을 생각하면 저는 따뜻한 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울컥하며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게 더 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믿는 가족들한테 발등 찍혔는지 사연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저는 한 10년 정확히는 8년 전부터 딸의 언니 역할을 벌이고 이제 결혼해서 만든 내 식구만 챙기고 있는데 세상 살 것 같네요. 제가 딸 부잣집 장녀로 1남 5녀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여기서 중간에 낀 머수마가 나몰라라 짐 먹고 살기도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아들 역할까지 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없이 살아도 우에 있는 집 많더구만 우리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과 종자가 다른 것인지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남보다 못하고요. 심지어 엄마부터가 엄마 노릇을 못하거든요. 첫째 딸이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장녀로 태어났으면 집안을 이끌어야 되고 당연히 부모 봉양하고 형제 챙기는 건 네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부모 형제는 네가 다 챙겨야 한다. 그런 의무감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듣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랐기에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그리 밟아 대면 가만히 있을 성 싶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었어요. 모든 일에 부모한테 내내하며 순종하고 제가 아는 모든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던 저였건만 저에게는 바라기만 하던 저들이 뒷구멍으로 욕을 이쪽 저쪽으로 하고 더 뜯어내지 못해 안다라는 걸 알고는 배신감에 그냥 다 손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엄마가 아닌 형제들이기는 했어요. 누구보다 제 희생을 잘 아는 동생들이 저에게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고마움은커녕 지들끼리 설친다고 엄마를 붙들고 뒷담화를 할지 몰랐더랬고 엄마까지도 그에 동조하며 불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필요한 게 있는데 누나는 대체 돈을 왜 더 안 벌어와서 그걸 못사게 만드냐고 할 것 많은데 누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능력해서 그렇지 뭐 배운 게 있어야 돈도 많이 벌고 써먹을 텐데 못 배웠으니 돈 나올 구멍 뻔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지 니 언니 누나처럼 안 살라면 그래도 공부 안 해도 애가 야무지고 똑똑하면 몇 번이나 집안을 일으켰을 텐데 하는 짓 가만 보면 미욱하고 미욱하고 머리도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 미련한 거 보면 내 속이 아주 터져나간다니까 누가 아니래?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한테 돈이라도 따박따박 나오게 야무지기라도 해야지 엄마 말대로 미욱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왜 답답해하는지 알겠다니까 그래도 그 미욱함 때문에 만만한 거야 조금만 똑부러져서 봐라 우리한테 쩔쩔 안 메고 짐 싸서 벌써 나가 지 앗가림 했을 거다 이리 짓거리는 것이 제 양쪽 뚫린 귓구멍에 들려오는데 그야말로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만 알았다지요 생각보다 마지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처럼 가족한테 뒤통수 맞고 열받는 일 많이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며 공감하실 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들지만 뭐 가족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제게 욕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냥 이래저래 서운한 걸 어쩌라구요 장남 장녀는 하늘에서 내린다는데 저는 그럴 그릇이 아닌가 당연한 듯이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제 최선을 다해 뼈가 갈리도록 묵묵하게 내 역할을 한 건데 지들끼리 속닥속닥 제 욕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엄마 정말로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만만한 게 저라는 그 말에 다 때려치기로 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미욱한 건 바로 엄마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엄마 닮아서 미욱한 것인지도 모르겠구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엄마야말로 조금만 똑부러졌어도 아니 조금만 생각이 있었어도 마음을 달리 먹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없는 집에서 애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가 어렸을 때도 방암 바글바글한 우리 식구들 보면 징그럽고 싫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 열 살 때 돌아가신 후로는 다섯 자매 둔 딸부잣집에 아들 하나 낀 놈 그 자식에게 모든 지원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 우리 엄마가 미욱하다는 것을 더 보이는 대목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나이가 열 다섯 살 차이가 납니다 할머니는 장갑 못 간 시골 노총 가구로 들고 가는 아버지를 보며 안되겠다 싶어서 이웃마을의 어느 한 모자란 여자아이를 보고 작심을 하셨다지요 내 저걸 변변치 못한 것을 며느리로 드린 이유는 그냥 나나 애비 수발이나 들라고 없는 집에서 데려온 거야 내가 저거 딱 보니 맹하니 외할머니 따라 반매며 심부름이나 하던 건데 애비 짝으로 그냥 저냥 괜찮다 싶었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자 잘 들여야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 귀에도 못이 박히도록 하며 어머니께서는 앞에서 할머니에게 설설 키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철천지 왼수로 여기며 살았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셨을 줄은 모르셨는지 우리를 보면 한숨을 쉴 새 없이 해대었죠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상한 것을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어디서 물건을 사면 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게 주인이 어린저도 아는 500원을 달라는데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는 돈을 바라보며 머뭇머뭇하다가 100원을 내밀더라고요 못된 사람은 아 이 사람 천치구나 하고선 엄마가 내민 손바닥에서 돈이 더 많으면 그걸 더 집어가는 것도 봐서 제가 그나마 야무지게 아저씨 왜 돈 더 가져가요 한마디에 떨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엄마보다는 덜 미욱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거 아닌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시장 따라갔다가 제가 또 그걸 보고선 못된 아줌마한테 뭐라고 하고 돈을 뺏어와서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데 엄마는 몇 번 이런 일을 겪어서야 자기보다 똑똑한 딸에게 열등감이 느껴졌었는지 도리어 참견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자기가 모자라단 걸 들켜서 그런가 다음부터는 저에게 동생 보라고 하고선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효녀의 피를 타고난 건지 그런 엄마가 더 걱정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내내 발을 동동 굴리며 기다리고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혼자 가서 사들고 온 것들 보면 다 썩고 뭉개진 거 들어있고 엉망이라 할머니 입에서 욕이 끊일 날이 없었네요 저거저거 미욱한 거 불쌍해서 데려왔더니만 어찌 하는지 보면 어린 딸년보다도 못하냐 다음부터는 경설이 너 같이 네 엄마랑 다녀와라 네 엄마 혼자 보내니 뭐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온 게 없으니 애미가 돼서 딸년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나 라고 저를 두둔하시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안 좋았지만 엄마 마음은 덩달아 안 좋았어도 제가 되는 마음이랑은 마냥 달랐나 봅니다 저에게 그때부터 엄마는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속으로 낳은 딸이랑 시시때때로 비교를 당하니 자식보다도 못한 애미라는 말을 내내 치를 떨어 했고 엄마는 그래서 제 동생들을 많이 낳았나 봅니다 한둘은 그렇다 쳐도 그 와중에 아버지는 뭐 이렇쿵 저렇쿵 편들어주는 법도 없고 달래주는 법도 없는 양반인데 저하고 한방에서 자는데도 동생이 자꾸 생기니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설상가상 똑똑한 줄 알았던 할머니도 참 답답한 게 없이 사는 거 누구보다 뻔히 아시는 분이신데도 이왕 지사 결혼한 마당에 대이을 아들놈에 대한 집착은 있어서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까지 딸 낸 낳고 남동생 하나 건졌는데 그랬으면 양심적으로 그만 낳아야죠 기어이 다섯 번째 딸까지 낳아 버렸으니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동생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숨이 쉬어지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부모님은 저를 비롯한 동생 넷을 기르셨는데 뭐 저만 죽어놨죠 장려라는 이유만으로 맨날 학교 다녀와서 숙제도 못한 채로 동생들 돌보고 뒤치닥거리 해야 했고 엄마는 왜 제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우는 동생들 돌보는데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 꾸벅꾸벅 졸면서 숙제라도 조금 할라치면 엄마는 저더러 다 컸으니 식구들 아침밥 좀 차리라고 아픔하면서 그러는데 저도 고작 10살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전목이 막내 낳았을 때 아버지가 50대였는데 산에 장작하러 지게 메고 가셨다가 안 들어오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강정씨 가족분들 되시죠 박강정씨가 지금 산 아래쪽에서 발견이 되셨는데 이미 돌아가신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말을 듣자마자 특히나 할머니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미 싸늘해진지 오래된 아버지를 붙들고 할머니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대강본이 3일 만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것 같다는데 통곡을 하는 할머니와는 달리 정작 부인이었던 엄마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덤더엄하니 누가 죽었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지를 때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지인들이 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그때 엄마가 육개장하고 수육을 어찌나 잘 잡숬던지 모든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그때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핵가닥 뒤집어져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 못된 거사 너 내 아들 죽기를 바랬냐 내 아들 뻔히 보고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서 독하다 했더니만 서방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라고 하며 기어이 머리채를 잡았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 말리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빽빽 울어대는 동생들의 저는 정말 집안 망신 같아서 창피했어요 거기다 하필 우리 노총각 담임 선생님이 문상 오신 김에 그냥 밤새고 학교 출근하시겠다고 계셨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할머니와 어머니 머리채 잡고 싸우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모습을 멍하게 바라만 보고 계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 형제들 많아서 책가방도 옆 동네 옷 바꿔 얻어서 학교에 다니던 저는 무엇보다 엄마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와 달라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학기 초에 가정방문 오셔서 정상적인 집구석은 아니구나 아셨겠지만 어린눈에 보기에도 엄마는 남편 죽은 여자답지 않게 걸신들린 듯이 드시더라고요 하긴 고기를 명절에나 구경해서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엄마가 원래 식탐이 있긴 했어요 음식 만들면서 다 집어먹고 마당에 놓아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로 계란찜 만면 우리는 구경도 못했고요 이것 때문에 할머니께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안 고쳐지던 엄마는 남편이 죽은 마당에도 편육의 육개장에 밥 많아서 한 번에 몇 그릇을 수시로 먹어댔고 문상호는 손님에겐 관심도 없이 음식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손으로 집어먹기 바빴습니다 결국 엄마 때문에 수육이 모자라단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대놓고 엎어버리셨죠 저는 할머니도 이해가 갔고 딸이라서 그런가 오죽 먹고 싶었음 그랬을까 싶었던 엄마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저는 정말로 똑부라졌던지 저희 엄마지만 동생들하고 하는 짓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진작에 알았거든요 선생님도 눈치 채셨던지 가정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선생님을 차길까지 배웅해 주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경설이 니가 장료로 고생 많이 하겠다 숙제 안 해온다고 너한테 뭐라 했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 선생님이 돼서 제자 사정도 모르고 그래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고 선생님은 니 편이라는 거 알고 있지? 라고 제게 신신 당부하며 언제든 어려운 거 있음 선생님께 털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10대가 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부모같지 않은 부모 밑에서 줄줄이 동생 딸린 장녀의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엄마 혼자만 저를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는 아직은 애인데 머릿속이 너덜너덜 산전수전 겪은 험한 생을 사는 아줌마 내지 할머니가 들어앉아 있거든요 이 환경에서 살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빠은이 보이는 암울한 미래 그러나 어디서 이런 날 받아준다는 곳도 없을 거라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엄마의 동생 수발 들다가 저세상 가야하나 꿈도 희망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쓴 건지 일종의 탈출고였던 자그마한 환상이 있었어요 딸부짓집이니 힘든 시절 지나 우리 모두 커서 나이 들면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구요 자매끼리는 싸우기도 많이 하지만 보통은 잘 지내잖아요 아들 많은 집보단 뭉치기도 쉽고 특히 다들 결혼하고 나서 철들면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친정의 소중함에 수다 떨며 편들어주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자매 간의 우애도 돈독해지고 말이죠 나이 들수록 딸이 필요하듯이 여자들에겐 오빠나 남동생보다는 자매 지간이 많은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했고 자매들끼리 내가 노력한 만큼 동생들이 알아주고 우리는 가족이니 나중에는 다 좋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딸부짓집 장녀로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가장이자 엄마가 되어 역할 못하는 엄마 빈자리 채우며 할 만큼 했습니다 중학교만 간신히 다니고 살림하면서 동생 걷어먹이고 틈틈이 남의 집 반일 다니며 농작물 받아오고 돈으로 받기도 하다가 차근차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학교 졸업해서 읍내로 나가서 자기 인생들 개척을 했어도 엄마를 돌봐야 했던 저는 스물 몇 살 때 정많고 후덕한 남자와 시댁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맘 좋은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친정 근처에 오두막집 짓고 살면서 엄마를 챙겼습니다 그래 그래 니 엄마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니가 챙기는 게 맞지 나도 어렸을 때 시집 왔었다만 친정 걱정되는데 시어머니가 못 챙기게 해서 얼마나 서럽던지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은 안 되고 싶다 그러니 니가 원하는 대로 맘 편한 대로 하거라 애비도 처가 부모 잘 모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챙기겠다는데 그거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리해서 저는 맘 놓고 엄마를 챙기게 되었는데 동생들은 동생들은 큰언니인 제가 나서서 잘해주고 엄마도 뒤지닥거리 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겠죠 엄마가 아무래도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 애들 시집 갈 때 엄마 대신 제가 나서서 목했고 지금은 그럭저럭 잘들 살고 있는데 애들은 저와는 다르게 친정 그리워도 안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살다가 아쉬울 때만 제게 연락하는데 괘씸하면서도 엄마 좀 챙겨라 부탁을 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챙겨주는데 그때 뿐이고 다 제 몫입니다 이러니 마음이 썩 좋지도 않고 내 인생이 불쌍하다 싶은 게 사실은 저도 우리 엄마 싫거든요 동생들보다 더 싫었으면 더 싫었지 절대 좋지는 않아요 엄마가 제게 어떻게 했는데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장년으로 질렸고요 가족의 의미를 못 느낀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 식구 생겨서 신경 쓸 게 더 많아졌기에 그랬을 런지도 모르겠지요 어쨌든 모자란 친정엄마라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벅찬 게 엄마는 어느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지능이 높은지 또 할 건 다 하려고 해요 심지어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 남자친구 두고 동거까지 하셨네요 나중에는 재혼한다고 했다가 그 남자가 사기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또다시 남자를 어디서 만나서 드리고는 사는데 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남편 보기도 부끄럽고 같이 사는 아저씨 꼬라지가 영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친정에도 안 갔답니다 이후에 또 엄마가 이 동거남하고 크게 싸워서 경찰서에 가서 난리가 났고 몇 번은 제가 드린 용돈을 아저씨에게 뺏겼다는 소리에 남편의 형사하는 친구까지 동원해서 애원했는데 솔직히 엄마가 아니라 애물단지 짐입니다 이때 이때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던 동생들은 남을 나라 하며 병원에도 안 찾아왔는데 남자라 의지가 되어줬어야 할 남동생은 이때 엄마에게 신물난다며 연 끊겠다고 하고 나가서 소식도 모릅니다 결국 무심은 하지만 동생들을 제가 챙길 수밖에 없는데 남편도 엄마한테 많이 실망을 해서 이후로는 될 수 있는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이 와중에도 한번 고집부리면 말릴 수가 없고 속을 대놓고 뒤집는데 저도 저지만 동생들까지 남동생처럼 영 끊는다고 할까봐 엄마 노릇 다며 챙겼어요 제살림하며 남편 눈치 보면서 친정엄마의 동생들까지 챙길라니 참 힘들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모유까지 동생 주었는데 사연인즉 저는 늦게 결혼해서 바로 애를 낳았을 때 하루 이틀 차이로 저보다 먼저 결혼한 바로 아래 여동생이 둘째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언니 모유 수여한다며 나 모유 좀 줄래? 시어머니가 무슨 분유를 먹이냐고 눈치 주네 큰애 때는 아무 말도 않더니 너 분유 먹이니? 왜 젖이 안 나와? 어느 정도는 먹이는 게 좋은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분유를 먹여서 애가 안 물더라고 그냥 말렸지 뭐 안 그래도 양도 얼마 없는데 몸살이 심해서 첫째 때도 분유 먹였거든 그때 아무 소리 안 터니 지금은 자기 손자한테 서먹는 거 먹인다고 뭐라고 하네 어른들은 그런 거 싫어하긴 하지 내가 줄까? 나는 양이 많아서 먹고도 남아서 버리거든 언니 그럼 어차피 버리는 거 나 줘 분유값도 아끼고 잘됐다 우리 애도 모유 좀 먹어보자 얼마나 줄 수 있어? 우리 딸은 여자애라 그런가 조금 먹고 자거든 나머지 짜내면 거의 200ml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하루에 서너 번 짜서 버리는데 아까웠는데 잘됐다 내가 깨끗하게 얼려서 갖다 줄게 조카 먹여 아 잘됐다 언니 언제까지 먹일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적어도 100일까지 먹이라고 하던데 맞나? 언니도 그때까지 먹일 거지? 조카 안 먹어도 언니가 계속 짜서 나 줘야 돼? 걱정 말어 나는 저절로 안 나올 때까지 먹이려고 하니까 분유값 아까워 알겠어 그럼 이틀에 한 번씩 갖다 줘 오래 얼리면 영양소 파괴되니까 언니만 믿는다 끊어 제가 애기 낳았으니까 됐든 모유 나눠달라고 전화를 한 동생은 전화 제 아이의 안부를 묻지도 않고 심지어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당장 사돈 어른들이 분유 먹이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이야기에 그쪽이 바라는 아들 낳고도 미운 털 바뀔까봐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같이 같이 애 낳은 처지에 저는 산후조리 하느라 당분간 못 찾아뵐 엄마 먹을 밑반찬이며 집안 청소까지 해놓느라 제가 먹을 미역도 못 챙겼던 터라 동생 셋째 내와 달리 둘째 때는 미역이고 뭐고 못 챙긴 미안함이 컸어요 그래도 조카 백일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어서 저는 새벽잠을 추려가며 모유를 짜서 냉동시켜서 이틀에 한번 남편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라도 챙기게 되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매일 찾아와서 징징대는 엄마 때문에 눈치를 엄청 봤었어요 아저씨 일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아저씨하고 또 동거한다고 설쳐대서 신랑이 치를 떨었거든요 물론 동생들은 말릴 생각도 않고 냅돌하며 무관심했는데 그 아저씨하고 제가 준비한 밑반찬 다 털어먹었다며 찾아와서는 우리집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자꾸 가져가니 신랑이 대놓고 말은 안해도 열받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도 점잖은 양반이라 이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미역국 한 속 끓여주시고 신랑 입에 맞는 반찬 해주시며 네 마누라 속은 어떻겠냐며 눈치주지 말라고 타이르셨는데 그렇게 제 첫아이 백일이라고 떡해서 목내에 돌리고 따로 반가만이 경단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며 거하게 잔치는 못해도 친정식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때는 감사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로 근처 사는 나머지 네 자매에게 우리아이 백일 떡 해주셨으니 그거 가져갈 겸 얼굴이나 보자고 했는데 참 내 동생들이지만 기가 막힌게 우리 여동생들 다 빈손으로 왔더라구요 심지어 저에게 모유받아간 둘째 동생까지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와서는 저나 우리 애한테는 관심도 없이 비닐 후에 욕심껏 가져가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제가 애들이 그렇지 뭐하며 저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실망을 하게 되더라구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뻔뻔함에 정이 털렸어요 흡사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더랬죠 집안 망신 대놓고 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동생에게 냉동 모유돼주며 다음부터는 직접 받으러 오라고 네 형부가 힘들고 남사스럽다더라 해서 보냈는데 집에 가서 바로 전화로 이젠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부턴 그냥 분유 먹일 거라는데 이때는 제가 비유가 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가 힘들어도 100일 때까지는 먹이지 그동안 네 형부가 갖다 줬잖아 한 2주 정도 후에 100일인데 아깝다 뭔가 아깝긴 뭐가 아까워 언니가 여기까지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귀찮아 근데 나야말로 그렇다 언니가 조카 생각해서 하겠다고 나섰으면 100일까지 챙겨줘야지 왜 중간에 못한다고 그래 간바 사람 기분 나쁘게 이모가 돼가지고 젖먹이 조카 상대로 드럽게 갑질하고 동생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확 화가 나서 동생에게 그동안 쌓인 거 말을 터뜨리게 되더라구요 야 니 입으로 조카 생각하란 말이 어디서 나오니 엄마인 니가 지자식 먹이는 것에 귀찮네 만회하는 마당에 내가 왜 조카 챙겨야 하니 그런 너는 우리 혜준이 100일에 이모가 되어가지고 천원짜리 가재수건 한장 안 사왔잖아 하긴 누굴 탓하겠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빈손으로 와선 경단만 챙겨가더라 너야말로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엄마가 아닌 언니야 나도 내 살림하고 내 새끼 내 남편이 중안냐네 나도 시부모 있어 뻔히 우리 시댁서 준비해준 거다 말했는데도 감사하단 인사 한마디 없고 어째들 그러니 다만 얼마 모아서 기저귀 한 백 사줄 생각도 안 드니 살림하는 것들이 왜 나는 무조건 죽이만 하는 사람이야 뭐야 언니 삐졌구나 기저귀 필요했다 말을 하지 입뒀다 뭐하냐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열래네 됐다 내가 너를 붙들고 뭔 말을 하겠냐 끊어 동생 하는 말에 순간 확 열나서 끊어버린 저는 당장 지새끼 주겠다고 모유 받아간 내내 지네들이 상전 인양 문도 안 열어줘서 오늘도 문밖에 두고 왔다며 불쾌해하던 남편 말을 떠올렸습니다 동생은 형부가 아침 일찍 들이닥쳐서 못 받은 거라고 했지만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모유수요 때문에 시엄마한테 눈치 모여대서 다른 것도 아닌 동생 일에 조카에게 먹이는 거라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는 건데 우리 남편이 지각까지 해가며 가져다 줘야 합니까 별것도 별것도 아니고 아침잠 자느라 못 일어난다는 동생에게 서운했던 저는 백일 경단 가지러 빈손으로 온 모습에 모라모라 화가 폭발해서 다시는 동생을 안 보겠다 다짐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전화를 해서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했습니다 아까와는 난리 울먹이면서 언니 내가 친정에 믿을 사람이 어딨어 언니 하고 멀어지면 끝이지 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저도 울고 불고 우리 서로 간에 의지하고 편히 되어주자고 바라는 것을 말하고 화했죠 우리 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이후로 저는 동생의 둘째 백일이 돌아오는 것이 생각나서 또 제 아이도 못해준 백일상을 준비를 해주었으니 도르냐 이었지요 이것도 참 안해도 되는 건데 제가 오지랍이 뻗친 데다 장려병이 발동하게 된 건데 안 그래도 시짜질을 하며 눈치 주는 사부인이 또 입을 털어서 마음이 안 좋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나서게 된 것이었지요 언니 나는 솔직히 언니가 부럽다 언니는 그래도 사랑받는 며느리잖아 시댁에서 그렇게 챙겨주고 나는 에휴 말을 말자 괜히 언니만 속상하지 뭐 왜 니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니 나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잊어버려 담아두면 병돼 손자 생겼다고 좋아하더니 돈 쓰기는 싫은가 엄마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있지 무슨 친정엄마가 산후 구하는 커녕 손녀의 손자 태어나도 무관심하냐고 안 그래도 엄마 멍청해서 무시했거든 나 첫달 낳으니까 니 엄마 닮아서 아들은 못 낳냐고 눈치 주고 왜 그런다냐 니 시엄마는 모르고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싫으면 결혼을 시키질 말지 김서방은 뭐라고 해 그 소릴 듣고만 있어 그 이도 쌓인 게 많다 보니까 기죽지마 기지배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게 엄마 대신으로 니 시댁에다가는 엄마가 해줬다고 해 알았어 못된 사람들 며느리들이고 사사건건 남 취급하며 까내리질 못해 안달이냐 나만 믿어 친정엄마에게 기대하느니 내가 챙기는 게 빠르겠다 싶은 저는 내 코도 석자인 마당에 조카 백일을 챙긴다고 나섰어요 웃긴 일이죠 하지만 내 동생 기죽는 게 짠해서 맏언니인 제가 나서서 챙기며 저는 억울함 보다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제 해준 만큼 받으려고 애들을 챙겼냐 내 동생이고 엄마니까 챙겼지 하고요 서럽긴 하지만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시어머니라도 있으니까 더 잘하면 될 일 조금이라도 내 자매들 기 안 죽이려고 내가 큰언니로 친정엄마가 되어 가락시장서 장받아가 새벽까지 전부 치고 음식 만들고 예쁜 케이크까지 맞춰서 백일 잔치상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시큰둥한 표정으로 받은 동생은 그걸로 땡 고맙다는 전화 한마디가 없었답니다 이때 내가 저것에게 노란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도 원래 안 할 것을 우리 애기 백일의 이모란 것들이 빈손으로 와서 화난 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려고 마음에 없이 한 후에 지는 시댁 눈치 보인다며 속상하다는 말과 함께 엄마까지 물고 늘어지며 저를 자극한 거죠 막말로 지들끼리 엄마 때문에 집에 친구도 못 데리고 온다며 욕하던 동생들이 갑자기 친정엄마에 대한 예정이 생길 리 없는 것을 저는 제 마음같은 줄 알고 뭐라고 감히 엄마 욕을 했어 하며 분기탱천에서 둘째가 바라는 대로 해준 겁니다 내 새끼도 제대로 못 챙겨준 게 무슨 오지랖인지 도른 거죠 동시에 저는 누가 봐도 장료로 할 만큼 했는데 티나게 돈도 안 드는 전화 한 통 없는 둘째 동생이며 나머지 맨손으로 온 동생들이 야숙했어요 이후로 저는 여동생들에게 먼저 연락을 안 했는데 지들도 아쉬울 것 없다는 듯이 연락한 똥 없더라고요 다만 친정엄마 생일만은 제가 온갖 더러운 마음 꾹 놀러가며 챙겼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낳아주신 분에다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딱 엄마 살아계실 때까지만 너희를 볼 거다 하고 호출을 하여 엄마 생신에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물론 이때도 생일이나 식사비 한 번을 지들이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며 저도 혼자 장려랍시고 혼자 설치는 것 하며 이것들에게 놀아나는 내가 도른 것이다 인지를 하고 서서히 애들에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엄마 생신이면 우리 식구들만 참석을 해서 고기 구워 먹으니 돈도 적게 들고 오붓하니 좋더라고요 딱히 엄마도 다른 애들 안 찾고요 하긴 동생들 모여봐야 지들끼리 수다나 떨지 엄마에게 살갑게 구는 애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친정엄마가 이런 저를 돌아버리게 했는데 그 호랑맑고 유일한 남동생이 근 10년 만에 찾아와서는 장가가게 돈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이나 아세요? 나 돈 없으니 니가 돈 좀 해주고 그 신부들 애가 웨딩사진 찍는 동안 따라붙으래 없으니 챙겨줘 요새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엄마 저 자식 엄마가 동거하는 아저씨한테 돈 뺏기는 거 보고 엄마랑 상종하고 싶지 않다며 집 나가 소식 끄는 애인데 쟤를 도와주라는 거야? 진짜 뭔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네 사실 남동생은 저한테 몇 번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챙겨받은 지가 노릇할 때 엄마 버리고 나간 것이 못마땅해서 제가 쳐다도 안 보고 남동생은 아예 없다 하고 살았거든요 누구보다 엄마 덜 떨어졌다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던 애가 남동생이었는데 장가간다고 돈 달라는 소릴 왜 하며 엄마는 자기 대신 동생들 챙긴 저한테 당연하게 돈 내놓으라는 소릴 해요 저보고 니가 큰 누나잖아 이러는데 저 누나는 맞죠 근데 동생들이 제 자식은 아니잖아요 제가 낳았나요 언니고 누나고 그게 애들 거두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바라는가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원망스럽고 기가 막혀서 엄마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저 정말 할 만큼 했거든요 여동생들 결혼시킬 때 기 안죽게 하려고 남의 집 밭일 돈일에 식당 문 닫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자청하며 돈 모아서 애들 패백이며 이바지 준비해줬어요 엄마가 못하고 생각도 안하는 거라서요 그 덕에 저는 가진 돈이 없어서 빈티나는 거 패백 음식 하는 업자 아줌마들이 의리로 구절판 채워서 장만해줬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아니라 이때도 정말 책임지지도 않을 애들 싸질러 낳아놓은 엄마가 미웠는데 꾹 참고 그 드러운 장녀 도리했는데 우리 여동생 결혼 선물은 커녕 축의금도 안하고 지네 내외 와서 밥만 먹고 갔답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니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애들이 도리도 모르고 네 가지 없이 구는 것 같거든요 일단 받을 때는 받는데 자기가 받은 만큼 해야 할 때는 망설이는 게 일단 염치가 없어요 엄마부터가 아무리 좋은 건 먹여줘도 당연하게 알고 자기가 자식인 나나 애들에게 못해준 생각은 요만큼도 안하고 그래도 엄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을자리 보고 발뻗는 타입도 아니라 당장 제가 애들 내까지 스무 명에 스물 네댓 되는 애들 바글바글 불러서 엄마 생신이니 돼지갈비 먹자 하면 내 생각은 조금도 안하는 엄마는 옆 퇴블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동생들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데 정말 속 터집니다 누구 하나 자기가 보태겠다는 소리 안하고 엄마가 먹고 싶다는데 먹어도 돼 묻는 속셈이 뻔해서 나중에 사드릴 테니 오늘은 돼지갈비나 먹으라고 탁 쳐내거든요 부모복 없고 엄마복은 더더욱 없는 저는 자매복도 불건너갔고요 애들에게 저는 언니랍시고 지들이 어려울 때 찾고 징징거리는 사람이지 절대로 그 마음 헤아리고 챙겨줄 애들이 아니란 건 진작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놈한테 맞는 거 보고도 내버려 두고 나간 놈 뭐가 이쁘다고 저보고 장가 미천을 주라는 건지 욱해서 대들었어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달래? 나는 내 살림에 엄마 챙기는 것만 해도 등골 빠지는구만 내가 낳았어? 엄마 아들이잖아 걔 그럼 딸기 따라가든지 떡을 팔든지 해서 돈 벌어서 해줘 나는 내 코가 석자이다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종자한테 더 이상 안 해줄 거야 다른 애들한테 말해보든가 에이 내가 돈이 어딨어 네가 해줘야지 그놈이 그 놈이 나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나 믿고 말한 거겠냐 너 믿고 이러는 거지 마지답지 않게 왜 그래 네가 큰언니잖아 큰 누나고 얼마라도 지어줘 아이고 이럴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 근데 나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안 부을 거거든 이러면 엄마도 안 부을 수가 있어 나 건드리지 말고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나 이 마당에 엄마한테 똑똑해지거나 다른 걸 바라지는 않는데 염치는 좀 챙겼으면 좋겠어 못 알아들을까 봐 설명하자면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금 이 나이까지 나보고 동생들 거두라고 하는 게 염치 없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기가 막힌 듯 제게 쏘아 대며 자기가 할 말 다 쏟아 내는데 이럴 때 보면 모자란 사람 같지 않고 자기 속 살이 분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점차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쏘아댔습니다 웃긴다 너 니가 뭐 얼마나 애들 챙겼다고 그래 와라 하고 애들 부르면 끝이지 니가 애들 시집 보내고 할 돈이나 있었냐 얘기 들으니까 맨 말만 앞서고 잘난 척은 드럽게 하면서 바라기는 오지게 바라더만 너 니의 백일의 빈손으로 왔다고 지롤했다며 그래 놓고선 무슨 동생들을 거뒀대 말하는 거 보면 생색이나 내고 있고 양심도 없어 생색 양심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동생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챙기는 건데 솔직히 나 동생들이랑 똑같이 늙은 아버지의 맹한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마당에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뭐 애들 신혼집에 혼수까지 해야 해 동생들보다 고작 몇 살 많은 언니야 나 원래는 엄마가 쇳빠지게 굴리며 키워야 하는데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살림 내가 해서 물정을 모르네 엄마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입이 일곱인데 조그만 닭 세 마리밖에 없어서 누구 코에 붙이냐 한숨 나오는데 엄마 어쨌어? 백숙해준다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엄마 혼자 다 먹어 치웠지 애들은 울고 난린데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당장에 쫓겨났을 거야 엄마는 나는 자식 중에 유일하게 할머니 맡고 엄마 보호한 사람이었지만 당해보니 알겠더라 그냥 할머니 하는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가 몰라 돌아가신으로는 때릴 사람도 없으니 엄마 못 믿고 내가 살림 하면서도 동생들 다 뒤로 엄마한테 쌍욕하면 그래도 엄마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말렸는데 감히 걔네들한테 노릇을 했니 안했니 소리를 해 나야말로 목구멍 여기까지 욕 나와 왜 이래 뭐래냐 아주 듣자 듣자 하니 웃기고 있네 그런 너는 뭐 잘한 줄 아냐 둘째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 니가 뭔데 걔들 아들내미 백일상 차려준다고 나서냐 잘해주지도 못해놓고선 그냥 적당히 돈으로 주지 돈 아낀답시고 음식을 해다줘 초라하게 지네 식구들끼리 적당히 먹다가 버렸다더라 순 싸구려해 애는 먹지도 못할 것만 해서는 그러게 적당히 설쳤어야지 니가 나냐 둘째가 그래 순 싸구려로 해줬다고 그런 지들은 우리 첫애 백일에 10원짜리 손수건 하나 해줬대 그거 나한테 모유받아서 지새끼 먹이고도 고맙단 소리 한마디가 없던 애야 거기다 지 시엄마 팔아가며 친적엄마 욕한다는 소리에 나도 열심히 발품 팔아서 준비했고 모자라면 지가 더 보태서 해줄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걸 바랬대 떡도 케이크까지 해서 세 종류의 시부머랑 같이 먹으라고 이바지식으로 한 열 종류에서 가져다 줬는데 백일에 애 먹을 거 없다고 뒷담화를 했어 그거 원래 엄마가 했어야 됐어 그런데 엄마가 그런 거 챙기냐 시집갈 때 폐백도 안 챙기는 양반이 아예 그런 소릴 말든가 걔는 왜 받아 먹고 엄마 붙들고 그딴 소리를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 무시하네 내가 그래서 너한테 정이 털린다는 거야 내가 했으면 안 그랬어 이거사 돈 빌려서 의리뻑적지근하게 해주지 둘째도 그럴 줄 알았겠냐 나한테 말할 걸 하고선 후회하더만 하긴 너는 내 생일에도 돼지갈비나 사는 냥이잖아 엄마니 동생한테 쓰는 돈이 젤로 아까운 못된 것 엄마에게서 이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정말 억울하면서도 염치없음에 토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엄마 챙기는 자식이 저인데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세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잖아요 막말로 어마어마하게 먹어대는 엄마가 먹는 돼지갈비 값만 쳐도 50만원이 넘어요 하도 잘 먹어서 무한리필집에 데려갈려 치면 싸구려라고 아주 난리를 치고요 여기에 동생네 부부까지 초대해서 엄마 생신에 먹는 걸로만 기본 백나가고 따로 봉투 드리는데 저는 장녀에 맞으라 당연한 건지 고마움도 하나 없고 오히려 둘째 말만 듣고서 저에게 언니 노릇한 것 없으니까 누나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닥달을 하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지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보나마나 남동생은 저에게 쫓겨날까 봐 못 오고 동생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까였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엄마한테 찾아왔을 테고 엄마는 틀림없이 누나들한테 해주라고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겠죠 이때 둘째며 셋째 넷째 여동생들이 제 험담을 하면서 언니 노릇도 제대로 안 하던 것을 트집 잡으며 저에게 미웠을 겁니다 돈 한 푼 안 보탠 동생들은 엄마 생일날에도 보라고 엄마가 먹고 싶대서 소고기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눈치 져서 못 시켜줬다고 제 탓을 했을 테고 밥을 먹을 때면 이 밥이며 반찬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관심 없이 쑤셔넣기 바쁜 엄마답게 내가 엄마로 딸을 시집 보낼 때 무얼 어떻게 하고 뭘 챙겨줘야 하는지 관심 없이 즐기기만 했거든요 동생들은 한 번도 같은 자식 입장에서 엄마가 할 일을 하는 저에게 고마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지가 빈티났다니까 패백에서 우리 동서하고 비교가 된다며 말 나왔는데 기왕 해주는 거 좋은 거 해주지 꼭 이렇게 하다 망걸해서 사람 비교당하고 기죽어야 하냐 언니가 뭐 저래 쟤들에게 받은 것 하나 없는 저야말로 할 말이 태상 같아서 더 이상 기가 막혀 할 말 안 하기로 했고 차라리 상종하지 않기로 했더랬지요 동시에 애들은 그렇다 쳐도 엄마 생일날 소고기 못 얻어 먹은 것을 빌미로 혼랑 둘째 편이 되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도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다 다른 여자들처럼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싶고 친정 유세 떨고 싶은 사람인데 이쪽저쪽 눈치 보며 얻은 게 하나도 없이 욕과 원망뿐이라니 허탈하고 나는 친정 가족에게 기댈 생각도 말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포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못난 저는 마진이 작년이 하며 제게 기대하지 말라고 딱 잘라내고 앞으로는 친정 안 챙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잘됐네 이제 와서 구구절절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은 안 할게 나 때문에 창피 당했다면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그래 잘하는 나머지 딸래미들 끼고 잘 살아보셔 나는 이제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챙길라네 내가 출가 외인으로 분해 넘치는 짓거리라고 있었잖아 필요도 없는 애인데 말이지 앞으로는 없는 집서 며느리였고 더구나 친정엄마 흉보며 애들도 하자 있는 것 아니냐며 싯자 노릇 안 하고 품어주는 우리 시어머니한테나 잘하라네 엄마는 나 말고도 딸 많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셔 저것 봐 뭐라고 하면 백하기나 하고 나도 니꼴 안 보면 시원해 이거사 애들이 니 눈치 보여서 나한테도 못 온다고 하더만 잘 됐네 잘됐네 나는 빠져줄테니까 이쁜 딸내미의 아들 품고 잘 살아보셔 이 시간 이후부터 나 찾지도 말고 딸 없는 셈쳐 나 이제 동생들 언니 엄마 딸 이 집 식구 노릇 그만하겠어 라고 저는 인내님껏 분노를 표현하며 문을 쾅 닫고 나왔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가족이랑 안녕이라고 생각했더래서 모든 것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렇게 미련없이 친정에서 나온 저는 가슴이 알게 모르게 쌓인 게 많았던지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단순히 정떨어져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의도하지 않게 짊어졌던 무게감에 대한 억울함이 동생들이며 엄마로 인해 어느 순간 짐이 되었고 가정을 꾸린 이후로 제 앞가름이나 챙기고 싶은 인간이 되었달까요 친정 안 챙기니 살겠더라고요 구질구질한 데다 아무리 해줘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하시고 제게 뭐라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생판 남남인 시댁보다도 못했던 친정이었던 것이죠 친정하고 정을 딱 끄는데 남편하고 사이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역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자기 앞가림 못하는 엄마를 챙길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닌데 왜 혼자 종종 됐나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다고 의사표현 못하는 양반도 아니고 딸 다섯에 아들 하나 두고서도 우리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다른 아줌마처럼 남편의 시어머니 죽고 없으니 후줄근한 아마 남자 끼고 사는 여자 아닙니까 알아서 잘 하실 뿐입니다 저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요 그렇게 제가 발길 끊고 자기 생일날 저녁 다 지나서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는데 그냥 대답도 안고 끊어버렸습니다 애들이 생일 챙겨줄 줄 알고 아침부터 굶고 있다는데 밤이 다 되도록 전화 한 통이 없다고 징징대는데 제가 해드릴 게 없잖아요 괜히 찾아가서 밥 해드려봤자 반찬 타력이나 할 텐데 그 밤중에 엄마 마음에 들 반찬 구할 수 없는 못난 장녀는 차라리 다른 자매들처럼 모른 척하는 것이 속 편하죠 뭐 모질고 독하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동생들은 그런가 보다 해도 엄마에게 엄마 역할을 바라지 않고 제가 해왔던 저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단지 자기가 못 먹은 음식 생각에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란 순간 우리 가족처럼 이기심이 발동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밥에 그나무린 사람이라 그런가 내 이속이 이롭고 나 이뻐하는 사람만 챙기며 살고 싶어지네요 뭐 해서 먹고 사는지는 몰라도 엄마는 여전히 포동포동합니다 곧 죽어도 밥은 안 굶을 양반이니 걱정 안 하려고요 이제 64세밖에 64세밖에 안 된 우리 엄마 대신 엄마 노릇 해주다 내 자식 농사 망치게 생겨서 호구 노릇 그만하고 다음에 우리 자매 중 누구라도 연락하면 저도 똑같이 입만 가지고 가서 먹고 올라고요 그래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막 나갈지 몰랐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네요 내리사랑 치사랑도 아니고 동생 뒷바라지에 지친 제게 엄마까지 이렇게 나오니 그냥 내비아파 낳은 자식이나 제대로 키워놓고 한참 나중에 죽겠다고 할 때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고민 없이 사는 양반이라 저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저 없이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그 가족에서 빠질랍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